자 마지막 제35도 또 사람가요? 이제 대상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상의 시클 우리 이순옥 총장님. 네. 대상. 바쁘셔 왔다 갔다 왔다 바쁘셔. 자 오늘의 대상 이급랑. 자 그 대상입니다. 다 읽어드립니다. 네. 상장. 대상 이급랑. 이 사람은 나라사랑, 똑똑사랑, 보나사랑. 제16회 하류보나 축제의 제35의 똑똑사랑가요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게요.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8일 대회장 탁상훈 총재 이순옥 대표장 최덕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상장과 트로피가 소요됩니다. 상상의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이 금통치 소식을 바랍니다. 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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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을 바랍니다. ступ을 잃어 Lily걸에서 우수하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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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